춘천시가 주민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농촌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농촌치유마을을 조성합니다. 농촌치유마을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 등을 통해 몸과 마음의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곳입니다. 현재 강원도 내에서는 홍천 명계리 열목어마을이 소방청과 연계해 계곡 치유 트래킹과 명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춘천시는 치유마을 지정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한다고 밝혔습니다.